어서오세요. 세아야, 정말 대단하더라. 백화점에서 작업을 거들다가 봤어. 너희들이 차원종과 싸우는걸. 너무 멋있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를 정도더라. 뭐, 뭘 그런 걸 가지고. 다른 난민들도 너희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었어. 너희를 많이 칭찬했어. 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.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. 잡고 그러면 나 그냥 간다. 응, 그만할게. 그리고 가기 전에 이걸 받아. 난민들이 너희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한 물품이야. 앞으로도 힘내. 나도 응원할 테니까. 형제들 거대械에 실패